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 그리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항의로 영상은 삭제됐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참 되게 오래 갑니다.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 유튜버가 실제 이 밀양 사건에 피해자와 통화했다면서 녹취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했죠. 네, 지난 토요일 한 유튜버가 지난해 11월 실제 피해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2004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또 허락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올렸는데요. 음성은 변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2004년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 가해자 10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고 각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측은 특수관 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문을 공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참 그럴싸한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음성 변조 없이 피해자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지금은 삭제가 됐다지만. 그리고 판결문까지 공개를 했는데. 양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말이죠.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자기 육성이 그대로 어딘가 공개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맞겠고요. 실제로 피해자가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통화 자체가 언니가 피해자가 한 건 맞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니가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사건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고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유튜브한테 동생이 삭제 요청을 하니까. 나 저기 뭐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 내가 지금 국박주까지 찾아가는 바람에 고소까지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피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여동생이 다시 한 번 언니 휴대전화까지 찾아보니까 언니조차도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걸 지워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허락했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였던 거고요. 여기까지 공개가 되니까 유튜버가 결국에는 삭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른바 박제라고 하죠. 여기저기 이렇게 증거들이 흔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이, 뭡니까?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재조명하게 한 유튜버가 나락보관소라는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다른 유튜버들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폭로에 나서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잡음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저희가 역풍이라고 잡아봤는데 교수님, 조금 생각지 못했던 때까지 이게 막 퍽퍽퍽 퍼져나가고 있어요. 좀 피로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도대체? 정말 피해자를 위함인가 아니면 유튜버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억울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서 20년 전에 밀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이제 한 명인데 12명의 88년생 집단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에 대단한 건 한 명이 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다, 지금도 활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리꾼들이 찾으면서 1988년생 유명 야구 선수는 지금 NC 다이노스에서 맹활약 중인 손하섭 선수다라고 이제 손하섭이 가해자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나요? 손하섭 선수는 2007년 롯데자이언스에 입단했고 2022년부터는 NC 다이노스로 옮겨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율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하면서 생애 첫 타격왕에 올랐고요. 통산 네 번째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하기도 한 유명 선수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새 이름을 쓰면 부상 없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본명인 손광민에서 손하섭으로 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해자들이 개명을 한 사례가 언급되면서 유력한 가해자로 나오게 된 건데요. 해당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결국 NC구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손하섭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구단에서도 다 알아봤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88년생이라는 거 개명을 했다는 거 그냥 무리하게 이걸 두 개 연결시킨 것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고요.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미 법률대리 선임에서 증거 수집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들이 유명인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불거지면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컨텐츠인 것처럼 생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연예인이 됐든 스포츠 스타가 됐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뭐가 됐든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44명의 어떤 가해자들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가 됐든 박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권장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 심정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꿎은 피해자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밀양 성폭행 사건의 여섯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명에 나섰어요. 그때 같은 이름이 같다는, 같은 이름이죠.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명단에 그냥 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6월 10일자로 발행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년 전 사건이라도 당시에 조사를 받았다면 조회는 된다. 그런데 나는 조사 관련 내역 자체가 없다는 거를 확인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나는 그 유튜버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가해자가 됐다. 그리고 현재 논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문제는 이게 사실이든 허위든 모든 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바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공개되고 나서 이후에 고소 3건, 진정 13건 합쳐서 16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해자도 문제지만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컨대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조회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방심이서 손을 쓴 상황입니다. 최초로 공개한 유튜브 영상 4건을 방심이가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주 이례적으로 방심이가 이것을 한번 심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방심이가 심의를 하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페널티를 줄지 말지의 권한은 유튜브 본사가 쥐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정말 방심이에서 유튜브 채널을 단속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어차피 방심이에서 사건 반장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유흥업소 여성들 상대로 음란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걔네들 지금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것 좀 어떻게 막아버리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약간 좀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제보가 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